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고생하면서 모여서 예를 들으시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하옵소서.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기 사랑해 주시고 감싸주시기를 빌고 외로울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외로움을 달려주시고 마음이 아플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마음을 치료하시기 하나님 아버지 공허할 때 주님께서 찾아보셔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외로울 때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부분들도 주님께서 우리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시원히 계하시고 은혜다 믿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외로울 때 이 일을 통해서 감정하시는 분들과 또 그 가족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. 주님의 평안과 위로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외로울 때 하나님 깊이 있게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도록 온전히 빌고 외로울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함과 평강으로 감싸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서 고춧가루